1번째 연결 MLB 9 E'X 디어 처음 시작하겠네요 김화성 선수가 메인 모델이네 오 하성캠 멋있네 리헌진이네 여기 또 리헌진이네 똑같나? 플레이 어 뭐야 컴퓨터 스프리아고인데? 이거 뭐야 컴퓨터 스프리아고인데 저리 그냥? 뭐야 컴퓨터 스프리아고인데? 잠깐만 자 거의 컴퓨터 스프리아고랑 비슷하네 느낌이 뭐야 쳐 이 타고는 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트라우슈라 아아 트라우슈라 트라우슈라 아 필트로 나오네 밑으로 아니고 아 팀을 골라야 되는구나 아 참 어 또 우리나라마다 연관이 많이 있는 추신수와 박찬호가 뛰었던 텍사스 레인저스를 가야되는지 또 유명한 뉴욕 양키스를 또 해야될지 그 다음에 또 류현진의 또 팀이죠 토론토 아니면 또 오타니인 또 로스앤젤레스 앵젤스를 또 가야될지 정말 많은 한국사람이 뛰었던 로스앤젤레스 LA다저스 박찬호 류현진 서재흠 최희섭 맞나요? 요렇게 뛰었던거 같은데 맞죠? 또 하성킴이 있는 샌디웅으로 가는게 맞을지 아니면 또 김광연과 오승환이 뛰었던 또 세인트루이스 제가 또 이제 유학시절에 또 근처에 있었던 구단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세인트루이스 양구가 조금 유명하는 말 많이 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게 내가 다저스를 하면은 기반선을 못쓰는거에요? 골든글러브 이런것도 안되고 그냥 못쓰는거에요? 세트렉 때문에 못쓰는다고 봐야겠네 음 그러면은 한국사람이 일단 내가 알기로 가장 많이 그렇지 트위스터 다저스 뛰었었고 그렇지 서재형도 다저스 뛰었고 그래 한국사람이 가장 많이 뛰었어 다저스가 확실히 다저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차피 노멀카드니까 필요없는거 아니에요? 실버면 노멀카드 아니에요? 제일 안좋은 카드죠? 아 그렇구만 가자 3만포인트와 고급선수백 하나 뭐 고급선수백은 크게 의미없다는거 내가 알고있기 때문에 아 다이야를 72시간동안 유지 오 100가지 올라가네 다이아가 플래트넘이에요? 자 똑같네 인터페이스가 야 컴투스프레이가 똑같잖아 이거 인터페이스 똑같은데? 아예? 우와 자 일단은 무조건 박찬호 박찬호하고 리언진 누가 죽을라나? 박찬호하고 리언진 두개가 있네 오케이 일단 알았어 자 일단 보자 등산권 똑같이 생겼네 이거 아예 고급선거 야 안좋은건 야 이치 똑같네 게임 그냥 이거 아예 똑같네 아예 똑같네 아예 똑같네 아예 똑같이 생겼끄만 게임 그냥 아 이건 좀 다르네 이건 좀 멋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까 5,500원 주면은 뭐 할 수 있다는게 뭐야 팀관리? 여기다 팀관리 들어가면은 5,500원 주고 천 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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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티덤인가? 이게 플래티덤인가? 골드 그냥 골드 아 골드로 써있구나 다이아몬드는 제일 높은거 골드는 좋은게 아니네 그러면 파란빛이 돌면은 다이아라고 오케이 일단은 지금 나는 LA 다저스이기 때문에 다저스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자팀은 죽었다 깨야도 안나오죠 야하하 하나 나왔다 하나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뭐야 대용인데 영? 여기도 대용이 있네 일단은 다저스가 1도 안나오네 아씨 뭐야 볼 수 없지 자리가? 조합이 있겠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조합이 없을리가 없지 일단 무탈입 다 가라 일반 조합 이것도 히히스스스 가야되나 이것도? 히히스스스 신나는 노래 이렇게 가야돼 이것도? 골골실실실 신나는 노래 이렇게 가야돼? 오 올골드 와 다저스가 아예 안나온다 원래 우리팀 안나오는거야 이거? 다저스 아니면 필요없다고 가라도 되는거야 이렇게? 따라가보자 한번 좋아 오! 다이아머드 고싸 오 최즈만이다 빅토이 빅토이는 세자리가 국룰 빅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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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웜은 이거잖아 닥터스트레이 다위리 Ja 렛츠클라 빅토이 암 다위리 아싸!! 오케이! 스트레스 파크! 좋아! 자 이제 조합했고 이제 또 깎아 프라임 이 때 프라임 이 때 적은 거구나 오케이.. 갓이! 갓이 시이야! 오도오다 오도오! 오~~ 아 양피지가 많이 나오네 아 진짜 양피지가 많이 나와 양키테이셔야 됐나? 다저스 한명 안나와 자 뭐 이래? 다팀 원래 안나와요? 너무 안나오는데? 한명이 안나와 어떻게 이렇게? 어 나와따 디어! 스미스다! 오케이! 첫 다저스다! 좋은데? 뉴욕치도? 83, 89, 스미스 하트 단련, 초고공약, 당겨치 개쓰이하트로 나온다 이런 스킬을 지금 벌써부터 바라면 안돼 오! 이거 뭐야? 프라임이야 이거? 이거 어둠의 기운이 느껴지는 약간 카드인데 약간? 어둠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뭐야? 우리 조이래 이거 뭐야? 왜 실버야? 프라임 실버는 뭐야? 프라임은 뭐예요? 프라임 실버는 뭐예요? MVP 다른 팀도만큼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냥 능력치만 좋은 거? 어! 콜라! 야 이 귀하니 귀하다 아 지금 혹시 게임음악 나오세요? 지금 게임음악? 아 저작권 있어요? 구금해? 아이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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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작권 있으면 미리 말을 좀 해주지 아직 다 안 보겄었잖아 지금 28장 가자 오케이! 원 모어 타임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좋아 어 방금 먹으셨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해요 둘 다 죄송해요 어머 DU